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죠. 경북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준 알려드립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을 알아야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행정기관이라도 해당자의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은 건강보험료나 중위소득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건강보험료, 경북은 중위소득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말하는데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85%를 월소득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대략 150만 원 정도, 2인 가구 250만 원, 3인 330만 원, 4인 가구는 4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월소득액이 이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월소득액은 어떻게 구할까? 직장인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 사업자는 최근 1년 평균 월소득입니다. 다만 수입 감소가 증빙되는 사업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으로 대체됩니다. 시군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요청해 개인의 공적 자료를 받아 일일이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같은 수입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이 실제 소득에다 재산소득이 추가되는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재산의 금융소득은 제외되고 부동산, 자동차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임대차 보증금, 분양권이 해당되며 빚은 100% 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공시지가 1억 4천만 원짜리 땅과 중고차 가액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은행에 2천만 원 저금을 갖고 있고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면 재산소득은 1억 4천만 원이 되고 이 1억 4천만 원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시, 지역은 91만 7천4백 원이 됩니다. 2인 가구라면 한 달 벌이 합계가 162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면 311만 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 가구는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이상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의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27%인 33만 5천 세대로 추정되는데 현재 2배에 육박하는 58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인 2만 건 정도 지급됐을 뿐이지만 경상북도는 5월 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 휴일 없이 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 영천과 경산시, 의성군 3곳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아멘